먼저 가슴털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여기는 숙박업소가 아니랍니다. 일어나십시오. 고객님, 여기는 숙박업소가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떡순 고객님. 오늘도 저희 곰돌이 샵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번 찾아와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은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는데 오늘은 풀코스 마사지로 업그레이드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마사지 받으시는 동안 피로를 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슴털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어머! 숯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제 고객님들 중에서 이렇게 가슴털이 풍성한 고객님은 고객님이 처음이십니다. 어? 털 정리해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추가금액이 들어가는데 하시겠어요? 아,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VVIP선 고객님이시니까 527만원에 해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구요? 아니에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답니다. 오, 엄청 고저스 하시네요. 자, 이제 데콜떼 마사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머, 많이 뭉치셨어요. 곳곳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시원하세요? 고객님, 이제 얼굴 마사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마사지는 얼굴이 작아지는 마사지입니다. 어머, 벌써 얼굴이 한 번에 작아지신 것 같아요. 고객님, 피곤하시죠? 자, 피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관자놀이 부분을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입꼬리부터 눈여까지 이마부터 눈여까지 입꼬리부터 눈여까지 코부터 눈여까지 어떠세요? 관자놀이가 아주 시원하지요? 고객님은 얼굴이 작으셔서 더 미인이신 것 같아요. 이제 피부마사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스팀으로 모공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스팀 수건 올라갑니다. 스팀 수건 올라갑니다. 한숨 주무셔도 됩니다. 스팀 하시는 동안 제가 마사지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공이 다 열렸으니 스팀 제거하겠습니다 한숨 주무셨나요? 자 이제 눈가 탄력과 주름에 좋은 에센스로 눈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공이 다 열렸습니다 관리 들어갑니다. 어머, 이쪽에 있는 건 점이에요? 매력점이 눈 옆에 있네요. 아유, 예쁘셔라. 이번엔 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팩 올리겠습니다. 팩 하시는 동안 귀 청소를 해드릴 텐데요. 귀 청소하시면서 손톱 관리를 받으시겠습니까? 하시겠다구요?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추가 금액은 97만 8천원입니다. 어머, 지금 시작했는데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머, 고객님은 손톱도 너무 예쁘세요. 아마 하시고 나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제가 할인해 드렸거든요, 손톱 관리를. 내 발톱까지 관리해 드릴게요. 어디 가서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원장집 몰래 할인해 드린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 관리가 남아있습니다. 팩을 제거하고 에센스를 흡수시켜 드리겠습니다. 팩 제거합니다. 고객님, 여기는 숙박업소가 아니랍니다. 일어나십시오. 다음 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객님, 편안하셨나요? 어떠셨나요, 고객님? 편안하셨나요? 편안하셨나요? 아이고, 예뻐라. 좋았어? 마사지 받고, 팩 하고. 좋았어요? 우리 애기 마사지 받아서 시원했지? 응. 언니 오빠들한테는 비밀이야. 쉿. 혼자만 마사지 해 준 거야. 응? 다음에도 또 해줄게. 아이고, 예뻐라. 어쩜 이렇게 이쁘까? 응? 이렇게 이쁜 고양이가 있을까? 응? 아윤슈타이 같은 털.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유, 예뻐라. 아이, 예뻐라. 아이, 예뻐라. 아이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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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이거 말이 돼?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일어나세요 고객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고객님 관리 다 끝났어요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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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